왔다 왔어 왔다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어 진행자 안비스타 아닙니다 오늘은 제주에 있는 송산 1710을 들려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이렇게 주차장 들으셨어요 매표에서 매표 를 하고 쭉 올라가네요 들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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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체적으로 한번 들러보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바닥 해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언덕 쪽에 가면은 바다 건너 또 바다 건너에 우도가 있습니다. 우도가 나오는 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. 우도 저기는 배 타고 또 가야죠.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.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. 우도까지 저 멀리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성산일철봉을 쭉 들러봤습니다.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